냉글러 그 2012년식 인가요 2021년식 냉글러 버전 차가 들어왔구요 고객님이 이렇게 다이아 스티치 쳐달라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바꿔드렸구요 가죽 촉감이 되게 좋아요 만져보시면 그 다음에 2열은 짜잔 이렇게 확장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넘어갔죠 아까 틀렸죠 여기 뒤에다 대는 거에요 안쪽에 잘 나왔나요 한번 앉아보세요 2열 높아진 걸 확인하셔야죠 무릎에 닿죠 훨씬 편하죠 7cm 늘렸다고 편해지신 거에요 버켓씨도 이렇게 넣어드렸구요 님무진 이렇게 앉아보세요 거기다 앉아보셔서 포지션 잡아보셔야죠 괜찮죠 가죽 질감도 괜찮고 콘솔도 그렇게 바꿔드렸어요 네 레드로 하니까 이거랑 잘 맞춘 거죠 도어트립하고 맞춘 거니까 잘 타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 가실 때 안 피곤하실 거 같은데요 이제 네 그럴 거 같아요 예 랭글러 이렇게 좀 개조가 필요하신 회원님들은 아셔실 때 연락 주세요 랭글러가 이렇게 항상 떠서 나와요 문짝이 끄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이제 우리 도어트립 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뜨니 그래서 원래 그렇다고 이게 다 벌어져 있잖아요 마감제들이 좀 허술해요 랭글러가 자세히 보시면 아무튼 뭐 이쁘게 잘 타십시오 감사합니다